여러분 지금은 새벽 1시 반 배고프지만 운동해야 되고요 바지 안 입을 거 같아 바지 입었어요 하자마 내일 아침은 먹기 위해 잘 겁니다 아니 말도 안 입을 거 같아요 오늘 새벽 1시 반 반응이 되게 잘 어울린 것 같아요 반응이 좀 느껴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이거 나름 헬시푸드 잘 먹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방금 운동했는데 제 몰골 좀 보십시오 이렇게 운동하고 이렇게 됐죠 샤워하고 잘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몰골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반게를 넣었어요 그리고 이런 거 짜잔 분모자 당면으로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너무 매울 것 같아서 계란후라이를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breakfast so this is the breakfast we put spring onions eggplants minced pork and bell pepper and here's some salad am i gonna read a book so you're a tough guy like you're really rough guy just can't get enough guy just always a buff guy i'm the bad guy hi everyone our movie is actually at 5 50 so we're here 30 minutes earlier we're gonna wait a bit and go inside to watch movie bye oh pp는 처리 좀 감상하실게요 밥을 다 먹고 집에 갑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저는 오늘 영상으로만을 켜고 싶어요 오늘의 영상은 재밌는 카드사스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오늘의 영상은 2일 전에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는 9일까지 가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은 기회를 해볼까요? 네! 시작해볼까요! 나야 뱅뱅 나의 파리 나의 희생 나의 필리핀 가슴 뱅 뱅 뱅 뱅 ㅎㅎ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 2 2 3 3 6 6 8